네, 연구관님. 제가 지난 정월 대보름에는 당진시 귀지시리 줄다리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긴 마을에 풍년이 들고 이긴 마을에 줄을 잘라가서 걸음으로써도 그 마을은 풍년이 든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정월 대보름에는 줄다리기의 승패를 따라 풍년을 기원하고 그랬는데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벽가리떼 세우기, 만어를 보고서 달의 생김, 형태 이런 걸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불놀이를 아시나요? 네, 깡통에 불씨를 넣고 돌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 깡통은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지불놀이는 불을 지펴서 논내 밭에 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숨어있는 야생지라든지 해충들이 불에 의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해충알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움으로써 한해 농사에 풍년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태운 재는 또 걸음으로 활용하면 또 아주 좋고요. 거기에 또 새풀이 나면서 그게 또 단단해져서 농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깡통을 돌리는 이 지불놀이는 예전에 지불놀이가 현대화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무척 실현적인 놀이였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던 지불놀이는 잘못된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관님, 정월 대보름에는 이 호두와 땅콩으로 불엄깨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선시대에는 더위를 무척 두려워했고 대보름날에 내 더위 사가라 이렇게 상대방보다 먼저 말하면 그 상대방에게 더위를 옮겨가서 본인은 여름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국세 시기에는 불엄깨기를 하면 여름철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해요. 호두나 땅콩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에 좋은 기름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먹음으로써 몸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불엄깨기 이외에도 대보름에 마시는 술은 귀발기술 이릅니다. 그러니까 귀가 밝아지는 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술을 마시면 귀병이 나지도 않고 또 한 해 동안 이 귀로 좋은 소리만 들려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월 대보름에는 백집에 집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백가반이라는 그런 풍속도 있고요. 대보름 밤에 다리를 이렇게 밟으면 이 사람의 다리가 발음이 같아서 한 해 동안 다리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풍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네요. 네. 우리 다혜샘도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도 많이 먹고 불엄깨기도 해서 한 해 진심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연구관님께서도 대보름날 견과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내 더위 사가라! 반사! 반사! 안녕하십니까